어제 이제 한 80대 되시는 좀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2차 토론회를 본 소감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더라고요.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이 막 그렇게 도발을 하더라도 그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그냥 통제하면서 일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 그게 참 독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상대방이 좀 긁으면 이 긁힘을 당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울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무슨 비결이라도 저도 상당히 인터뷰 진행하면서 황 대표님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한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 상황 정말 위태롭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 부정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빼앗긴다면 그 다음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오랫동안 이 선거 사범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눈앞에 불법이 보이는데 그저 웃으면서 편안하게 정책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것이 합당하고 팩트에 입각한 거라고 하면 제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에 대한 공격의 요지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게 왜 부정선거인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정선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우리 당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도 중앙선관위원회가 이 선거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미 우리는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원회의 불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의 경선 관리를 맡기겠냐. 이거는 합리적이지는 못합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흔들리도록 무슨 저를 공격하든지 제가 얘기하는 데서 누가 논박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 도돌이 표처럼 뭡니까. 앵무새처럼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 없었다. 뭘 없었다는 입증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걸 제가 부정선거 없었다는 입증을 해보십시오.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빨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 틀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어떤 경기를 할 때는 항상 룰이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선 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황교안 후보는 아주 분명하게 경선 룰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도급을 주는 행식으로 진행돼서 안 된다. 사실 이 선거의 무결성 문제를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선출한 과정에서 경선 룰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냥 낙점을 해 주는 방식인데 그날 2차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진리를 던져서 좀 이렇게 아주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것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셨는데 그 경선 룰에 대한 황교안 후보의 입장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나눴던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해 주시죠. 그 4.15 총선을 조작한 저는 그걸 범죄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바도 있는데 중앙선거위원회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당 그것도 대선 후보의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적에게 집 열쇠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당의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일괄 도급 방식으로 위탁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그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입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당의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일괄 도급했는데 그 계약이라는 게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당원 대상에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또 ARS 전화 투표가 있고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세 분야가 모두 당이 아니라 안은 아무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업체 선정이나 또 관리 감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그냥 중앙선관위로부터 그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만 통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예 제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노예 계약 노예 계약 노예 계약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 룰 결정을 위한 후보 간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공호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제기할 회의조차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될 것이 뻔히 우려가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경선 룰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후보 간의 그런 회의가 일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룰 미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룰 미팅은 없으면 무슨 룰을 가지고 이번에 경선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냥 1차는 국민 여론조사 80% 70%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경선 국민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만 전해졌고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아마 우리 그냥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룰 미팅이 필요하죠. 후보자나 후보자 측 대리인이 모여서 룰 미팅을 해서 무엇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둘째로는 여론조사 작업이 또 문제인데 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히지 않았습니까?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걸 투표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개표 과정에서 이제 QR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그걸 까보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안을 까보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누굴 찍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요. 이건 비밀 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폐기했다고 하는데 폐기했을 리가 없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민주당을 찍었는지 누가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찾아보면 까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누구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이 당사자가 누구에게 유리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면 선별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쉽게. 다 자료가 있으니까 중앙선관위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위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만 표본을 쫙 삼아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얼마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 50%, 60%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 40% 이렇게 해서 투표하면 결과가 뻔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중앙선관위원회에 맡기겠습니까. 저는 당선관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예를 들으면 모바일 투표 같은 거 중앙선관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엄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검증 절차도 없이 우리는 그냥 그 결과만 통보받도록 돼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에도 사전 또는 실시간 사후 각 단계별로 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병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K보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모바일 투표 이건 철저하게 정말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K보팅하고 지나고 나면 검증한 데가 나면 자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인들과 참여해서 진행 상황을 계속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저는 AR전화투표나 또 일반 여론조사 이런 거 전부 다 당선관이 주도로 해야 되고 그 과정에 각 후보들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정말 공정한 이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황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 문제를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아주 상세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황 후보님도 사법고시를 통과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유력 후보들도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 다 사시들을 통과했으니까 다 원래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반나절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너무 중요한 문제를 국민의 힘이 해야 될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괄해서 다 선관위에 넘겨버리고 선관위가 블랙박스 속에서 뭘 해가지고 그냥 최종 결과만 국민의 힘에 던지는 그런 식으로 당내 당대표 선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참 정말 걱정이 대상 같은데 그날 2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던져신 걸 알고 있는데 던지셨죠? 경선 룰 결정에 대해서 네. 했는데 첫 번째 얘기할 때는 그런 의혹이 있다. 총장 시절에 초기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부정선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설명한 것만 들어도 제가 며칠 우리 토론회 tv토론회 현장에서 설명한 것만 잘 들었어도 무슨 선인지 삼척동자도 알게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잘했습니다. 시각자료까지.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그 내용을 본 국민들은 이거 부정선거다. 다 동의하십니다.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2차 토론회에서도 황 후보는 이미 경선 룰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만 윤석열 후보 측의 발언이 아니 그건 이미 다 너정감이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건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경선 룰이 진행이 안 됐는데 우선 제가 모릅니다. 나만 빼고 다른 후보에게 통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룰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네. 참 무슨 일을 하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는 경기 룰을 모르고 축구 시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지금 국민의 힘이 논의만 있었지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산하에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당의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 이런 평이 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사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뢰인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이런 여론조사를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전 같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러면 우리 당 선관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맡기면 되는 겁니다. 소위 중앙선관위원회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왜곡된 여론조사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 당 선관위원회에서 직접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객관성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여론조사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 위임을 해서 당 선관위원회에서 감독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선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죠. 왜 우리 집안의 후보 정선 절차를 외부 기관 남의 식구에게 갖다가 그걸 맡기는가 그게 또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괜찮은데 우선 당장 4.15 총선 이전부터 계속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는 특히 이전부터 들어와서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왜 거기다 맡기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6월 11일 날 실시됐던 당대표 그런 선거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그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밝혀진 것이 컨서랩스 이야기하는 턴킵에 있어 일괄 그런 도급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전당대 관련된 투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본 추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그냥 최종적으로 결과만 국민의힘에 통보해 가지고 결국 이준석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사회가 참 다른 것보다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온 전신이 그냥 사기천국이 된 것 같고 온 천지가 그냥 위조천국이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 경선 룰에 관한 부분들도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다른 후보들이 좀 이렇게 양심이나 양식이 있으면 당신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 가지고 경선 룰을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익힘이나 영향력이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좀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